오늘 대학병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윤 정부의 그런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해서 또 놀라지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론도 보게 되면 그냥 의사들이 다 죽일 놈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게 되면 참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구나 하는 그런 점을 항상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보시면 대개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간접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아마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선거전에 추진했던 사람들도 대학병원 파산 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간접 효과니까 의사들의 반발만 신경을 썼지 대학병원이 어려워진다는 부분은 별로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책이라는 것은 직접 효과 눈에 보이는 효과 간접 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드러드러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무리하게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안 들어오죠 아마 보건복지부 관리들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의사협회라든지 전공의 정도만 제압하게 되면 무난하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큰 문제는 굴지의 대학병원들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경의의 의료원이 53년 이래 최악의 경영난에 해가지고 6월달 급여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병원이 돈이 거의 안 남거든요 병원이 자본을 저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경영상태와 저런 것은 거의 자선사업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6월달에 봉급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지급 중단 희망퇴직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11주 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대개 억단위의 손실이 매일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의대에서 가장 먼저 경의의 의료원에서 가장 먼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네요 당장 금년 6월부터 급여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경의의 의료원에서 이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재대 상계백병원도 교수봉급을 반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또 형편이 그나마 좀 나은 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도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 있고 세브란스병원은 의사분을 제외한 전지원이 7일 무급휴가를 받게 되고 서울아산병원도 희망퇴직신청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시게 되면 딱한 거죠 딱한 건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댓글 이런 기사의 하단에 보게 되면 지금도 의사분들을 욕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이게 2023년 11월 1일 날 의료전문신문에서 다룬 서울일부대학병원 재정난 지방의료원 고사위기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걸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한국의 대형병원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왔는가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그 많은 이런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대 의료원 2022년 또 경영성과가 순이익 마이너스 223억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이거는 이제 미래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적립해둔 돈도 마이너스 338억은 경희대 의료원 순이익 마이너스 59억 고유목적 마이너스 12만원 전부가 다 여러분들 적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의 이런 공공부분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란 것이 형편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학대 조치를 추진한 과정을 보면서 윤정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고 한국의 공공섹터가 얼마만큼 부실한가라는 부분들을 그대로 본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합리적으로 아무도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총매출빼기 총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한국의 대형병원들이 어떻게 유지가 됐냐 p 의료수가가 낮은 겁니다 낮으니까 q 진로해수를 증가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총매출을 유지해온 거죠 거기다가 총비용은 전임위의 적가 노동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걸 낮춘 겁니다 그럼 전임위가 다 빠져버리게 되면 코스트가 올라가죠 c가 그리고 수량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총매출비 줄고 총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어려웠던 일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국민의 행팬상 의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올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온 겁니다 한국의 대형병원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q가 낮아지니까 그냥 전부가 다 뭐죠 그냥 적자가 그냥 현실화되어버린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학병원이 전공의 등에 의존하는 저임금 구조 속에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분원을 짓고 장비를 대량으로 들인 등 과잉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들은 하루 종일 먹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대한 동물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q를 여러분들 올리지 않으면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태하고 무관하게 대한민국 대학병원의 상황인데 이때 여러분들 이미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한국의료 이미 폭망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불을 그냥 지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 터져버린 겁니다 보시게 되면 경희대의 의료원은 전부 다 적자로 다 전환이 된 겁니다 이 내년 초에는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대부분 운영자금이 떨어져서 내년 초는 2024년입니다 일제히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부터 지방의료원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면 한국의료원은 이미 망한 상태로 봐야 됩니다 이게 조성년 인천의료원장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의보 기사를 보고 욕을 때려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665대107로 여러분들 의사들이 잘못했다 537대69로 의사들이 잘못했다 512대55로 의사들이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의사들 나무란 글에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경력 20년에 50대 의대 교수들이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이니 뭐 그렇게 높냐 당신들 좀 알고 떠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의사가 없으면 병원은 폐업이고 전직원 자동 실업자가 되는 건데 환자들은 진로받을 것이 없어지는데 당신들 의사들 욕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계시고 의사 그냥 해고하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분한테 대해서 의사 해고하면 누가 치료하냐 그 전에 의사를 해고할 병원이 망하는 거고 앞으로 지금보다 치료비 몇 배 더 줘야 3차 병원에 진료받게 되는데 그게 당신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 문제는 문제 수술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이미 어려워진 그런 의로 체계에 이제 윤정부가 크게 이제 불을 지핀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 이제 본인들이 책임을 제약했죠 자 여기 이제 김상근님께서 경위의로원을 며칠 전에 진로를 받으러 갔는데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환자가 넘쳐났는데 이게 뭡니까 수술 환자 같은 게 거의 없어지겠죠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든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참 잘하지 않으면은 거의 공공정책이 이렇게 의로정책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상태까지 가는 걸 보면서 선거가 여러분들이 이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는 참 저출산 한 나라 이름들 앞날이라는 것은 그냥 인구 구성비 젊고 씩씩한 안 된다는 것은 이제 remind까지 검정의 개조 NHL아가 게다가 96 waiter서 4.332 어디 입장할까 제 생각에 있을까요? 치 wack. 감사합니다.